네 금요일의 이슈메이커 투맨 시간입니다. 저는 박재현이고요. 옆에는 유한타 증권의 박세진 차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한 주를 또 이제 3주 차인가요 우리가? 네. 한 주를 또 마무리 짓고 있는데 금요일의 이슈메이커 과연 주말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는 뭔가요? 네 그 저희 최근에도 한번 다뤘던 주제가 또 중요한 소비 관련된 주제들이 있었죠. 같은 걸 또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소비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회자가 되고 있고 어떤 시장이든지 지금 최근에 모멘텀은 또 소비로 굳건히 좀 모이고 있어요. 그 소비의 끝단에는 사실 우리도 좀 그런 시기들이 좀 있었는데 럭셔리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럭셔리 소비라면 약간 명품이라든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도 사실은 소비가 완벽하게 좋아졌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번 그 다음을 넘어서 지금 좋아지고 있는 소비 이후에 일어날 그 어떻게 보면 소비의 활용 점정을 럭셔리 소비가 또 찍을 거기 때문에 저희 이슈메이커 투맨에서는 한 발 먼저 그 럭셔리 소비 시장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저희가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죠. 뭐 럭셔리 좋아하시고 또 명품 좋아하시니까 명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신다고 합니다. 자 근데 요새 근데 얘기하시는 걸로 따르면 하여튼 미국 쪽은 또 소비 심리가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미국의 소비 심리가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어쨌든 심리가 좋아야 뭐 물건을 사지 않겠어요. 그렇죠? 심리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미국의 심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를 살펴볼 텐데 이게 6월달 지표고 그리고 1년 전 1년 전으로 해서 만들어본 건데 2013년에는 82.7, 81.2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제 2017년 6월 되니까 97.1까지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미시간대 집계하는 설문조사는 500명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잘 지내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조금 원시적인 방법으로 하긴 하는데 어쨌든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죠. 또 다른 거 하나 보죠. 블룸버그에서 나오는 소비자 심리지수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미국의 경제 상황이나 혹은 개인의 재정 상황, 구매 동향 등 이런 의견을 체크하는 이런 설문조사랑 또 비슷합니다. 이것도 2013년 6월에는 이제 35.2를 기록하던 게 지금 2017년 오니까 49.9 그리고 사실 6월 초만 해도 51을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조금 꺾인 상태인데. 그런데 이 미국 경기에 대한 신뢰는 어쨌든 소비로 연결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가 어려워질 것 같으면 사람들은 지금 내가 돈을 좀 번다고 하더라도 사실 저축을 하는 게 맞지 돈을 쓰진 않는다면 어차피 난 다음 달에 또 벌 거니까 오늘은 쓰자라는 그런 심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이렇게 소비 심리가 좋아진다라는 거 우리나라에도 연결이 될지 아니면 명품 소비나 이런 것까지도 연결이 될지 한번 알아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비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소비에도 되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소비의 바닥을 확인할 때 소비의 안 좋은 민심을 확인할 때 보통 시장 가서 인터뷰를 많이 하죠. 그리고 뭐 버블이 소비가 버블을 형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소비의 끝단에서 또 어떤 소비를 지금 많이 하는가에 따라서 소비의 또 행태가 또 다를 수가 있고요. 또 어떨 때 보면은 과거에 우리 필수 소비재를 비롯해서 음식료 업종들 같은 경우들은 경기 방어제 성격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2013년 이후에 중국 모멘텀이 생기자 사실은 지금 밸류에이션으로 보나 뭐로 보나 성장주스 영역에 놓고서는 우리가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그 소비재를. 최근에 또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아마존이 뭐 천 달러를 넘어가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알리바바도 요즘 굉장히 주가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죠. 아마존 같은 경우가 지금 월마트의 매출에 3분의 1도 안 돼요. 아직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두 배다. 이거는 또 소비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아마존의 주가를 통해서 단편적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소비가 큰 카테고리 안에서 어떤 소비를 많이 하냐. 그리고 어떤 영역에서 소비가 활발해지냐. 또 어떤 기업들이 그 패러다임을 끌고 하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럭셔리 소비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때는 사실 또 우리가 전통적으로 봐야 되는 지표도 있겠지만 그 향후에 또 진행될 앞으로 바뀔 패러다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럭셔리 소비를 얘기하실 것 같은데 이번에 동대문에 나타난 분이라고 하는데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비통 모에 헤네 씨의 회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LLVMH라고 회사 이름도 굉장히 어려운데 루이비통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주최를 하는 VIP 행사 때문에 한국에 왔다가 동대문에 왔는데 신라호텔에 곧 갈 거라고 해요. 이분입니다. 아르노 회장인데 이부진 사장이 현대산업 개발하고 운영 중인 HDC 신라 면세점이 있는데 거기에 루이비통이 원래 들어가려고 했다가 지금 미뤄지기 미뤄지기 시작한 게 아직까지도 못 들어가고 있는데 이번에 그래서 만나뵈서 의사를 타진해볼 것 같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명품 중 탑3에 드는 게 바로 루이비통 브랜드인데 루이비통 브랜드가 백화점이 됐든 아니면 면세점이 됐든 들어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면세점의 가치라고 할까요? 뭔가 이미지도 달라지고 매출도 확 달라진다는 점에서 아마 이번 방문에 대해서는 좀 재개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매출에 그렇게 명품이라는 게 영향이 있다면 경제 어렵다고 하고 소비 어렵다고 그러는데 명품이 그렇게 매출에 영향을 미칠 정도면 우리 투자 아이디어로도 삼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는 사실 명품 소비가 흔치 않은 소박한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아주 냉철한 시각으로 명품 소비에 대한 부분들은 또 연결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는 사실 명품이 얼마나 잘 팔리고 있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이거를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S&P500께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지표가 있어요. 미국께서 지금 S&P500에서 2003년도에 만든 지표 중에 S&P500 글로벌 럭셔리 지수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파란색 굵은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S&P500 글로벌 럭셔리 지수인데요. 검정색 선인 소비 심리 지수를 지금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분위기가 어떤 국가들, 어떤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요. 가장 많은 국가들은 미국의 기업들이 가장 많이 속해져 있습니다. 메이시스를 포함해서 백화점 기업들 자수소 포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은 사실은 유럽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명품 브랜드, 방금 말씀해주신 루이비통도 마찬가지고 프라다, 몽클레어 다 유럽의 브랜드들이기 때문에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기타의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없나요? 우리나라도 3개의 브랜드가 들어가 있고요. 거기는 호텔실라와 파라다이스 대표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 실제로 그 명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 최근에 어떻게 진행이 됐나 연초 이후 수익률을 보면요. 첫 번째 게 뭔가요? 페라리입니다. 제가 가렸네요. 이렇게 하면 보이죠? 라리라고 써있어요. 페라리, 럭셔리 소비의 대표죠. 끝이죠. 스포츠카. 그리고 몽클레어, 크리스찬 디올, 루이비통, 프라다. 아침부터 또 여성 시청자분들 반짝반짝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저렇게 보면 연초부터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소비재들을 압도할 만한 수익률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소비가 좋아지니까 명품 소비도 좋아질 거야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지수로 구성이 돼 있고 그 지수로 구성하는 기업들의 면면이 좋아지고 있구나를 한번 읽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들도 포함이 돼 있다고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게 파라다이스하고 호텔이신다는데 중국 때랑 똑같잖아요. 네. 어제 방송이랑 똑같은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백화점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그렇죠. 백화점 같은 경우는 현대백화점하고 신세계인터 정도를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 다른 소비재 그리고 사실 유통업체들 이마트라든지 하이마트 같은 그런 순수 유통업체들에 비해서 지금 백화점 주가들이 아직 못 올랐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까지 반영이 충분히 안 됐다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호텔실라와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 이어서 이 두 기업의 지금 투자 아이디어를 좀 타진을 해봐야 될 이유가 또 생긴 거예요. 실제로 명품 소비에 대한 부분들의 활황까지도 모멘텀으로 삼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포인트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 둘 다 사실 또 이 소비 그리고 럭셔리 소비 외에도 또 한 가지 저거를 달고 있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관련된 부분들이 또 달려있죠. 롯데쇼핑은 10월에 또 롯데쇼핑 지주로 또 재상장 분할기일이 또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말씀도 나눴었지만 롯데그룹 내에서 한 50% 정도의 본질 가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대부분을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롯데백화점하고 카드 뭐 이런 부분들 다 포함해서 현대백화점도 마찬가지거든요. 현대백화점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현대쇼핑 그 현대쇼핑은 현대그린푸드를 소유를 하고 있고요. 현대그린푸드는 다시 현대백화점을 소유를 하게 되면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순환출자고야가 아직 형성이 돼 있고 이게 해결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고리가 끊어져야 될 텐데 그러면 역시 이것도 주가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럭셔리 소비라는 테마를 가지고서는 지금 네 가지 종목을 얘기를 해봤지만 이 네 가지 종목들이 최근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에는 또 다른 모멘텀들도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한 가지 이슈만 보고 이제 그냥 단말마처럼 달리는 것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좀 중첩된 이슈를 모멘텀으로 삼을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충분히 좀 해보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죠. 그래요. 한 주 우리 잘 달려왔는데 오늘 마지막 금요일날 우리 오늘 얘기한 거는 명품 소비 관련돼서 종목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또 이슈메이커 투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